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출범 이후에도 강원특별법 보완작업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강원자치도가 특별법에 추가할 입법과제를 확정짓고 3차 개정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소연 기자입니다. 제주도의 한 국제학교입니다. 지난 2012년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됐습니다. 현재 제주내 국제학교는 총 4곳,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만 1,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강원자치도가 국제학교 유치에 열을 올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난 강원특별법 개정 당시 137개 조항이 84개로 축소되면서 국제학교 설립 근거를 담은 특례는 심의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강원자치도는 지난 개정 당시 빠진 특례를 추가하는 등 특별법을 보완하기 위한 3차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도내 18개 시군으로부터 특례를 제안받아 댐 주변 지역 지원, 외국인 체류 요건 완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새로운 입법 과제를 준비했습니다. 또 국제학교 설립 특례를 비롯해 내국인 면세점 설치, 도의회 전문인력 확대 등 지난 개정에서 포함되지 못한 조항도 다시 담을 계획입니다.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지 못한 특례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 결과를 제시해 협의하겠다는 전략을 내놨습니다. 법안의 신속한 발의보다는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조정을 통해서 타협안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계부처와의 협의율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법안 발의 시기는 일단 내년 4월 총선 이후인 22대 국회 개원 이후로 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새롭게 출범하는 22대 국회가 강원특별법 개정에 얼마나 관심을 가져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총선 후에는 국회 같은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1, 2차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치밀한 계획과 전략이 더욱더 필요하다. 강원자치도는 13일까지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3차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입법과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